온 땅 가운데 하나 됨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온 땅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이때 주의 성령께서 온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신부의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사회의 영역들과 모든 인종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지역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이 구하시는 처서로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께 부르지자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돌아오시는 왕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